구글의 인공지능 조직인 딥마인드가 수천만 개의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영국 일관 가디언에 따르면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 미스센스 프로그램은 DNA 염기 중 하나가 바뀌면서 다른 아미노산을 코딩하게 되는 과오 돌연변이를 예측합니다. 연구진의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할 예정으로 희소질환 연구와 진단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